저희는 힐 깔려있어요 힐이게 이게 내가 늘 가본 기사식당 그 아주머니 손맛이야 이게 진짜 깃달라 이 감칠맛이 달라 역시 바드님이시다 또 오래된게 좋지 오래된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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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뵙습니다 언니 자나? 아 또? 설마 아니 방송이 안 켜져있음 에잇 장난이은 빨리 빨리 깨우세요 진짜 장난이은 자 한번 카톡 보내봐 전화해볼게 아 4시에 와인 픽업하고 30분에 방송 켠다고 했었대 다드님 오고 계신거지 뭐 얘기면은 10분쯤은 기다릴만한거 같은데 10분이 지났네 다주한테 전화한다면 화난척하면 될까? 어때? 전화해볼게 전화해볼게 너무 예상상 어머 언니 계속 화내줘 어? 싸우친다 지각생 어? 아 죄송합니다 오셨다 아 왔다 지각생 어이 지각생 아니 나 진짜 알람 개많이 맞춰놨는데 저 병인가봐 어? 그럼 뭐 바로 가시죠 근데 그냥 바로 고고 고고 아니 포옹은이는 아바타가 자주 바뀌는데 느낌은 비슷하네 연안성 저번이랑 색깔 똑같아서 그럴걸? 아 저 아직 안 샀는데 이번거 사야되는데 뭐지? 강소연 졸고있는거 개웃기네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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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주무시면 입돌아가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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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지말고 ESC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오랜만이네 졸지말고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서연 언니는 바드가 좋아 홀나가 좋아 하아 당연히 하하하하 아 라고 한거부터 하하하하 지금 바사모에서 지금 그런말을하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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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소연님 소신 발언 하신답니다 하하하하 amba 헐맙법 인자 하하하하 헐맙법인다 쪼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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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사 녀석들 뭐? 질림도 아니고 마법사야? 강소연 힐 압수 자 보세요 가드 녀석들 쭉 가! 질렀고 인형 없는 거 알아가지고 저 힐 가지고 갑질하는 거 이해서부터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도연님 전국에 전바협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내가 바드 키우지 마 몰라가지고 아지난 거? 오케이 아지나였구나 그 고마워하는 거 알죠? 힐러님들? 아 네 아 네 네 네 저희는 힐 깔려있사용 힐이게 캬 이게 내가 늘 가본 기사식당 그 아주 번은 손맛이야 이게 진짜 깊달라 이 감칠맛이 달라 역시 바드님이시다 오래된 게 좋지 오래된 게 그리고 난 옛전부터 생각했는데 홀리나이트 피 찔끔찔끔 차는 거 준엄마다 약간 눈에 눈에 안 보이지 약간 아 방망 뛴다 이건 간신인가 충신인가 혹시 다른 인격이 있으신 거 아니시죠? 아니 방금 방금까지 말할 때 막 마법사라고 하잖아 저 실리란데 이 마법사 녀석들은 빨강불 어? 버르신 분? 어? 저희요 뭐 뭐야? 아! 와나 탄다 진짜 좋다 나 와나 탄다 나 나 나 나 나 검은 구슬 뭐냐 여섯이 검은 구슬 여섯이야 여섯이야 여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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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 조심 오케이 굿 어 그래도 순직 나 이 처음 걸로 봐가지고 갱춘 갱춘 엔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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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우웣 어? les 넛 suis 아 이거 얘네가 잘못 갔나 제가 잘못갔어요 이거 근데 선행이도 잘못 갔을댑 어 이걸 아니 다리가 누가 들어가 있기레 내가 가버렸다 어디 할 수 없어 엔 Laz 내 깜부 누가 엘티아됐어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 자리 한번만 allez 아 찍찍님 찍찍님 5시 어 곱삼 플러스 1 여기에요 아 이게 곱하기 더하기가 헷갈리네 하하하하하하 하고 다녀야겠네 아 나 패실래? 이러고 있어 쨍쨍님 3 곱하기 1 곱 더하기 1은 뭐죠? 뭐지? 아하하하하 뭐라고요? 아하하하하 아니 지끄러들어야겠네 아니 야 나 진짜 뜬금없는 소리 해도 돼? 뭐? 뭔데 뭔데요? 약간 로스트하크는 자전거같은 게임이야 어허 하지 않네 왜왜왜 궁금하다 아 저 이 레이드 처음에 익힐 때는 진짜 셋 빠지게 익히잖아 응 근데 한번 익혀 놓으면 꽤 오랫동안 안해도 그 세포가 날 기억하고 있어 오오 오오 그냥 많은거같은 게임이 아닐까 언니 무슨 그 문학인이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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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 그래서 말 안 돼요 그거 아 그래? 세포가 한 30초 만에 사라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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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전거 떨어지셨다. 세포 이슈 세포 이슈. 아니 자전거 가슈 지금 노출 없어. 쟤 시체만 대리인데. 수리 맡기 시작했네. 개같이 별방. 매발 자전거 느낌 나. 매발 자전거 느낌 나. 키 살짝 빠져가지고. 아우치. 소영 언니 어때 이번엔? 죽은 사람 그랬어 어때? 아 못하는 느낌이 누웠구나 이러면서. 그거 알아 그. 바보들은 얼굴만 봐도 존나 웃긴거. 내가 널 보면 웃음이 나와. 난 언니보면 웃음 안나온다고. 호연 후배님. 동급이랑 묵지. 내 후배님 동급이랑 묵지 말아주세요 저를. 나 이제 후배됐어? 어 실력후배. 원래 게임은 또 실력순이 나이긴 하거든요. 나 동생생겼다. 근데 언니랑 나를 몇살 차이나 실제로? 원래? 언니 몇살이야? 언니 몇살이야? 마음만은 스무살본데. 마음만은 스무살본데 그러면은. 소영이도 꺾일 때 됐지. 진짜? 25이야? 나 좀 있으면 앞자리 살이야. 진짜? 한 대 뒤에? 같이 가는 처지인데. 들기 싫어. 언니 30살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? 난 솔직히. 초건이 30이야 지금? 나 30이야. 진짜? 아니 근데. 이게. 나 처음에. 서른되면 스무살나 늙은 느낌 나겠지? 이 생각했거든? 근데 똑같지? 아니 다른게 없어. 뭐지?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나도 19살 때랑 다른게 없어 지금. 그냥 앞자리만 박혔구나. 이 생각 밖에 안 들던데? 아 그래 나는 학교 더 이상 안 나가도 된다 할 때. 너무 행복했는데. 더 이상 강제로 앞치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. 나도 그게 제일 힘들지. 맞는 거. 낮 5시. 오케이. 왼쪽도 끌고 갈게요. 끌고. 내가 11시 꺼야 되는데. 이거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. 어 뭐야 왜 이래. 됐다 됐다. 잠시만 나 좀 느린. 어 안돼. 서네가. 미안하다. 이게 바로 뭔지 알아 언니? 뭐요? 수코 테스트. 많이 되는 소리를!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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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힛바위. 끝났다. 끼란 나 델마. 한번마, 한번 더. 덜 마. 뭐야, 뭐야 이거. 달래줘. 죽어. 죽은 거 아니? 아 나이스. 새삼이 아니라 매번 느끼기가. 내가 참 논리적이야. 너무 멀었다 내가 위치가. 너무 멀었다 내가 위치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